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에세이 타입의 방송은 낙담 말고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never the rest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칠옥 같은 여러분들 어둠이 온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본인이 마치 여러분들 어떤 뜻에 빠진 것처럼 앞과 뒤, 좌우가 여러분 다 문이 닫혀있는 그런 참 참담한 상황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런 청년때일 수도 있고 작년때일 수도 있고 노년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 생각이라는 것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바뀌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뀐다는 기분이 바뀐다는 것하고 비슷한 뜻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냥 아주 다른 선택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지방에서 아주 20대의 건장한 그런 쌍둥이가 여러분들 좀 다른 선택을 했더군요. 그 부모가 여러분 쌍둥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여러분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취업난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힘들어서 두 친구가 그런 선택을 했는 것 같은데 가끔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나라들 이렇게 가보게 되면 그러면 전쟁이라든지 외침, 또 내란, 내침, 그리고 혁명, 그리고 경제난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식음료 같은 경우를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들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책에 곳곳을 유튜브들이 다 비춰주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나라에서 나가지고 뭐 이것이 어렵다 저것이 어렵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음식물을 살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일인 거죠. 복받은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인 거죠. 비교 대상을 위로만 두면 낙담할 것이 세상에 참 많지만 옆으로나 밑으로 보게 되면 뭐 통사적으로 보나 또 시대적으로 보나 공간적으로 보나 복받은 거죠. 복받았기 때문에 낙담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죠. 엊그제 이제 시국전망이나 또 총선전망에 대해서 한 그동안 이제 선거 공정성 문제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온 한 분이 쓴 그런 글을 소개해드렸는데 문제점을 잘 이렇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번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냥 손을 놓겠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제가 지웠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보는 거죠.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가보는 겁니다. 사실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한동훈 씨의 발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란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정치계에 오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보여준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다 해석하게 되면 정치계에 빚을 진 것이 없고 정기 때문에 그리고 똑똑하기 때문에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구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어제 그냥 노출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보는 것이고 또 마지막까지 가는 데는 신념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결국은 의인이 정의와 선이 승리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으면 끝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뭐 하거나 이렇게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이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체계관이나 인생관 같은 것이 고스란히 배어나오는 거죠. 굉장히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분들 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좋아하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러시아의 대문호인 푸시킨의 여러분들 시가 많이 읽히지 않습니까? 언제 읽어도 좋은 그런 시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려워하지 말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젊은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업다운 업다운 돼가는 것이 이제 세상사니까. 칠옥 같은 여러분들 어둠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도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고결함 같아요. 용감함 담대함인 거죠.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을 훗날 소중하게 여겨지리라. 정말 진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식구로 푸시킨이라는 그런 작가가 표현한 겁니다. 영어 표현은 훨씬 더 이렇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영어 표현을 옆에 보니까 이걸 시는 또 if by life you were deceived라 라는 표현을 썼네요. by life를 뒤에다가 이렇게 흔들지 않고. 그래서 오늘 공병호 tv를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시는 분들은 세상이 복잡하고 있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도전적이고 항상 진지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삶의 태도나 관점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선거 공정성 문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악과 절망과 싸워서도 이겨야 되는 것이고 낙담과 싸워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좌절과 여러분들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가난과 여러분 싸워서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정신이 죽으면 혼이 죽으면 모든 게 다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낯서 자란 이 나라에서 선이 구현되고 정의가 구현되고 진실이 구현되고 악이 박멸되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백돌을 여러분들 쌓는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를 대하게 되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나라에도 앞날에도 큰 영광이 함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